충북불교총연합회와 충청북도가 어제 2016년 민선 6기 도정발전 기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충북불교총연합회와 충북도는 법회를 열고 다음달 2일부터 8일까지 청주시 일원에서 열리는 2016 청주세계무에마스터십의 성공개최를 기원하고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법회는 충북불교총연합회 회장 법주사 주지 정도신임 인사와 이시종 충북도지사 인사 민선 6기 주요 도정 현안설명 청주세계무에마스터십 홍보지원협약식 기원문 낭독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정도신임은 세계무에마스터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충북도정이 부처님의 가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고 인사했습니다. 이시종 도지사는 세계 최초로 열리는 청주세계무에마스터십이 성공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불교계의 성원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